이선윤과 정영준 이선윤으로 지내는 게 오히려 저는 약간 그게 캐릭터에 좀 지장이 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리고 연기자들끼리 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진영이라는 도시 가상의 도시로 이제 촬영을 가게 되니까요 그 통영에서 촬영을 했는데 출장 기간이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연기자분들끼리 같이 모이는 시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이 없는 기간에 저를 빼고 자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따로 술자리도 갖고 그래서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약간 서운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배우 현장에서 둘의 케미가 안팎으로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 좋습니다. 우리 두 배우분들의 답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. 우리 이선윤 씨부터 두 분 케이 어떻고 서로의 매력도 하나씩 좀 꼽아주시죠 아 예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둘 뿐만 아니라 저희 팀이 다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통영 가서 정말 즐겁게 촬영하고 있고요. 영원 씨라면 한 7년 전에 둘이 CF를 지은 적이 있어요. 다 에어폰 배로를 찍었는데 그 2년 동안 뭐 찍으면서 굉장히 둘이 느끼기에 기회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기회가 닿으면 자꾸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서로 했거든요.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너무 즐겁게 찍고 있고요. 영원 씨가 현장에서 너무 밝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저희 드라마 팀의 큰 에너지를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 우리 영원 씨의 매력으로 밝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또 꼽아주셨고요. 우리 영원 씨도 한 많이 해주시죠. 저희도 너무 다 친해서 올라와서 모두까지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 푸는 날 내에 말하도록 하겠습니다. 성균 오빠 같은 경우는 저도 진짜 작품을 보고서 배우로서도 팬이었고 촬영하면서도 예전에 광고를 찍으면서도 팬이었어서 진짜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작품을 보면서도 이제 이성웅이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성균 오빠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빠한테 제가 연락을 했었어요. 이거를 꼭 봐줬으면 좋겠다. 같이 했으면 좋겠다. 오빠도 아무래도 완전히 재밌게 읽었던 터라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들게 됐는데 성균 오빠는 이렇게 리더십이 굉장히 가기 때문에 저희 팀이 이렇게 똘똘 뭉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빠가 그런 자리를 잘 만들어주고 주변 사물을 파악을 잘해서 이제 어디가 좋고 어디가 괜찮았고 어디가 맛있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다 알아내세요. 그래서 저희가 회식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오빠가 오빠 코스로 통영 코스로 한번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 정말 독받은 상태에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이성윤씨 다음 회식부터는 우리 감독님도 꼭 초대해주세요. 네 부탁드립니다. 요리사나 하얀거 타고 의사해서 보면 다 전문직 했을 때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. 근데 검사는 딱 하나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하시게 됐는데 기존 전문직이랑 어떻게 다녔는지 좀 궁금하고요. 정유원씨는 마녀의 법정에서 워낙 또 검사 연기를 잘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이제 검사의 역할을 이제 다른 작품이 하나 있었긴 했지만 보여주시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나 궁금하고요. 그리고 배우분들 공통 질문으로는요. 대중들은 아직 느낄 때 검사들은 좀 무서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이 배우분들은 직접 대본을 보고 연기를 해보셨으니까 작품에 임하기 전에 검사의 느낌이랑 막상 연기를 시작한 다음에 검사가 좀 다르다 어떻게 느꼈는지 좀 소감 좀 얘기해주세요. 네 우리 이성윤씨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. 기존 전문직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? 아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전문직 할 때 뭔가 결과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. 뭐 전문직이라서 뭐 택한 건 아니에요. 이 드라마는 그냥 맨 하마다 있는 에피소드와 그 상황들이 너무 재밌고 그 프로그램은 이야기 구성이 독특해가지고 선택하게 됐고요. 그게 정말 참실하게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정말 전문직 할 때 드라마가 잘 된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우리 정영훈씨도 지금 검사 역할 두 번째십니다.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요. 네 저는 사실 2년 전에 검사 역할을 하고 검사 역할을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뭐 부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는 거절할 목적으로 빨리 보고 빨리 이제 거절을 하자라고 하려고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대본이. 그래서 1, 2, 3, 4, 5까지 흐르르 있고 아 이거를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전작에서 맡았던 캐릭터는 굉장히 뜨겁고 내가 순서를 하기 위해서라면 편법을 써서 어떻게 해서든 그런 안티히어로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서 참현중 역할은 좀 FM이고 베이스가 많이 차갑고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을 아주 절제하는 그런 캐릭터여서 대비는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어요. 환영받는, 누구에게 다 사랑받고 환영받을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닌데 이 극층에서 이 캐릭터들 사이에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데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런 명주가 직장인 같은 검사들을 만나서 또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우리 배우님들 모두에게 공통질문도 주셨습니다. 연기하기 전과 후 검사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성우님부터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전 성우 배우님입니다. 아 네. 저는 일단 저희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어떤 그런 검사라는 이미지가 저희 애한테 보여진 게 굉장히 화려하고 보여지는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작업에 임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제가 직장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이게 정확히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직접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간접적인 사회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일관적이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다라는 걸 느꼈어요.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특별하게 만들었을 때가 특별한 것 같고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우리 이상희 배우님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. 네. 저는 사실 검사라고 하면 보통 제가 직접 검사님을 만날 일은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매체에서 봤던 것들이 다여서 저도 모르게 어떤 편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놈하고 무섭고 딱딱하고 다가가기 힘들고 뭐 그런 것들 그런데 저도 이거 오디션 보기 전에 그 책을 읽었었는데 제가 가졌던 어떤 편견들이 이렇게 깨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우리 드라마는 어떤 톤으로 만들어진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받아본 대본과 우리가 찍어놓은 것들을 보면 조금 더 대중들에게 더 편안하게 일상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정말 직장 어떻게 보면 가끔 후진? 안됩니까 이거? 괜찮습니다. 네. 좀 치졸한 면도 있고 인간적인 면들이 많은 모습들이 당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직업이 검사인 그리고 직장이 검찰청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내는 모습 같아요. 아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각각 캐릭터들이 인간적인 면모들을 많이 보여주실 것 같아요. 우리 김광규 회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많이 바뀌셨나요? 어떤 검사에 대한 느낌이? 아 네. 저도 저기 검사 이러면 권력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때마치 먼저 제가 TV에서도 검사와 외전 영화를 봤거든요. 약간 저희 드라마랑 완전히 다르지 않고 권력이 있는 저희 드라마에서는 권력은 크게 찾아볼 수 없고 정말 제가 옛날에 연기하기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그냥 지진한 회사원? 군대를 치며 일반 보병부대에서 소대장과 소대원들의 이야기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우리 이성진 회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우리 조민호 캐릭터가 기존 부장검사님들의 어떤 캐릭터를 많이 깨주는 것 같더라고요. 하이라이트 영상 보니까. 전에 말씀하신 분들처럼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. 저도 이 작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저 역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뭐 검찰 이야기 또 변호사, 검사나 그래서 좀 딱딱하고 저 역시도 벽을 두고 보거나 그렇게 느꼈는데 우리 검사에서는 정말로 다 그런 걸 좀 파괴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그... 그... 개미가 이렇게 있으면 구멍 안에 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남들은 모르지만 정말로 10세 생활의 모습을 리얼하게 그리는 그런 드라마라서 저 역시도 하면서 너무 재미있고 즐기고 어떤 그런 제가 가졌던 선입견을 많이 깨줬던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우리 려원 배우님, 성균 배우님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 생각 듭니다. 그렇죠? 네. 계속해서 그럼 우리 기자님들 지금...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의 부분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정영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작 소설에는 원작 에세이는 없는 인물이라서 이거를 뭐 만들어내는 게 어떨 면에서 쉬울 수도 있고 어떨 면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점은 없으셨는지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. 우리 이성균 배우님, 김훈 검사님 혹시 만나보셨나요? 만나본 적은 없고요. 그래서 뭐 유튜브로 찾아가지고 강연하시는 거나 뭐 TV에 나오셔서 인터뷰하시는 모습을 좀 참고했고요. 어... 그거는 원작은 원래 그 에세이를 1인칭 시점으로 풀고 나가기 때문에 자존적인 이야기하는 게 많잖아요. 근데 저희는 뭐... 제가 뭐 나레이션을 맡고 있지만 저희 캐릭터가 보여지는 여러 명이 같이 하는 이야기로 극상되기 때문에 뭐 100% 뭐 김훈 검사님처럼 모양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던 것 같은데요. 대본에 설계가 되어있는 뭐 지문과 반응 뭐 이런 외치 좀 하려고 했고 처음에 이수원이라는 이름을 보고 혹시 작가님이 저랑 김훈 검사님을 합친 조합으로 하셨나 하는 착각에 들어가지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의 10% 있었던 것 같아요. 운명처럼 가려온 것 같아가지고 결정하게 됐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우리 이어서 정유영 배우님, 에세이에는 없는 인물 역할을 받으셨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요? 사실 그 에세이에 김훈 검사님의 에피소드들을 빼고서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좀 다가가기가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김훈 검사님의 에피소드는 이제 그분이 매화 주인공이 되시겠지만 저희는 그분의 에피소드들을 맡은 매장에 해당 주인공이 따로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몰입해서 연기하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. 캐릭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. 접근하는데. 네.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들이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들이 그분의 에피소드의 에피소드의 에피소드